난 가네, 멀리 멀리 가네, 나는 간다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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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싶어,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어, 여기. 운전에 계산. 와, 다 죄송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컷! 오케이. 내가 내 사인 준비했는데 고개를 막 빨간만 평생 걸어가지고 컷! 잘 봤습니다. 다시 한 번만! 주석! 대장도 제일 좋잖아요. 3쪽을 내고 3쪽을 내려야 합니다. 정현이가 하늘 다가서 내가 지속할 거예요. 그 논의를 획득한 서울! 이 자리의 모든 대신들을 파티하겠소! 못 맞추실 것 같은데? 맞추실 것 같은데? 아, 또 맞추실 것 같은데? 야! 공짜! 정현이가 도착해! 정현이가 도착해! 정현이가 도착해! 정현이가 도착해! 2, 3, Q! Q! 1, 2, 3, Q! 1, 2, 3, Q! 1, 2, 3, Q! 1, 2, 3, Q! 1, 3, Q! 나! 어, 좋았어! 이거 보세요! 어? 저기가 너무 입구가 좁아서 여기, 여기로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빠져나올 것 같은 거 아니야? 다름이 여기 어디가 있는 색깔 있어봐봐. 여기밖에 없다, 너는. 자, 이제 맡아볼게요. 이 손가락. 용포 때문에 잘 안 보여. 그래, 그걸 걷고 해줘야 돼. 그럼 이렇게 해서 가면 돼. 여기서 이쪽으로 빠지고. 이 어린이네, 이 롱고사리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다녀와줘. 우선 하면 바로바로 얘기해야 돼, 알겠지? 네. 알겠네. 우선 밥 못 돼. 저로 다 갈 줄 알아. 수고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